엄마, 엄마, 일출이 배고파요 엄마, 둘둘이도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일출이랑 둘둘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그럼 피자랑 치킨 배달시켜줄까? 완전 좋아요, 우리 엄마 최고! 야호! 하하, 알겠어! 그럼 얼른 시켜줄게 여보세요, 여기 미미네 집인데요 치킨이랑 피자랑 떡볶이 배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총알같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네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먼저 치킨 반죽부터 치킨 반죽부터 떡볶이를 맛있게 해 오늘은 누가 배달을 가게 되려나? 우와, 오늘은 내가 배달 가는 날이네 신난다 나도 빠질 수 없지 얘들아, 미미네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 부탁해 걱정 말라고 그럼 출발 배달 왔습니다 우와, 음식이 엄청 빨리 왔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 엄마, 치킨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 피자도 정말 정말 꿀맛이에요 이 떡볶이도 정말 맛있구나 아, 배고프다 검아, 우리 그럼 맛있는 거 시켜먹을까? 그거 너무 좋지 기대되는걸 여보세요 거기 콩순이네 배달집이죠? 여기 김밥이랑 짜장면 배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번개처럼 보내드릴게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김밥 짜장면을 맛있게 짜장면을 맛있게 짜장면을 맛있게 짜장면을 맛있게 그럼 이번 배달 자동차는 누구일까요? 야호, 나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부릉 오늘 배달도 잘 부탁할게 얘들아 맛있게 먹어 배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정말 맛있다 그러게 배달도 빨리 오고 맛도 정말 근사한걸 엄마, 엄마, 석쌈이가 왔어요 우리 석쌈이 왔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네네, 케이크는 지금 먹고 라면은 가져가서 먹고 싶어요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아, 달콤하다 아, 달콤하다 라면 다 됐어 가지고 가면 돼 우와, 맛있겠다 가져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이 콩순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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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t